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박가영 기자, 교육 나눔 공간 넥스티가 청소년 대나무수본 온 라인 멘토링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사회공헌 활동들의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멘토링 사업들에 비대면 활동이 증대되는 흐름이다. 이와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넥스티, 넥스티 플랫폼은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 나눔 공간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 사회 공헌을 강화하고자 개설된 플랫폼으로 신용카드 사회 공헌재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주관해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넥스티 플랫폼은 대학생들의 대외활동 및 교육 참여 프로그램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열린 교실부터 열린 멘토링, 열린 교육, 열린 스토리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열린 멘토링은 정서진로 학업 등의 고민을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는 멘토링 공간으로 운영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넥스티 플랫폼의 특성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유롭게 고민 상담을 나누는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상담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며 열린 멘토링의 익명으로 올라온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입시를 목표로 하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은 넥스티 대학생 자문단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넥스티 대학생 자문단은 문과의과 예체능의 다양한 전공 분야로 구성돼 간단한 양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1대1 멘토링을 지원한다. 학교 생활 진학 취업 등 분야별 고정 해시태그를 기재해 넥스티 내 열린 멘토링에 질문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 자문위원이 답변해주는 형식이다. 아이들과 미래재단 담당자는 넥스티가 온, 온, 라인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멘토링 플랫폼으로서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교육 나눔 문화가 점차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올 4월부터는 열린 멘토링 고민에 답변한 회원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된다. 넥스티 온라인 멘토링 참여와 봉사활동 관련 자세한 내용은 넥스티 내 열린 멘토링 카테고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